공주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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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눈 뭐 있어라 알라딘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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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뭐 있어라 알라딘 어 스컴킹 왜 알라딘 공주님이 계신 왕궁이야 찾았어 잘 찾네 웨딩드레스가 싫으면 어서 이 반지라도 끼시오 공주 싫어요 어 마침 잘 오셨어 하하하하 어서 우리의 결혼을 선포하시오 공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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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 램프의 요정에게 억지로 결혼시켜달라고 할 수밖에 안되 멈춰 멈춰 공주님 이 나쁜 마법사칸 감히 왕궁을 동체로 옮기다니 이제 소용없다 알라딘 너무 늦었어 어서 램프를 이리 내 아니 이게 뭔데 내놔 어서 램프를 문질러 어서 그럴 순 없지 야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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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가 탑 에잇 야 저 알라딘 역시 알라딘이군 꼼짝마 알라딘 램프를 문질러 알았어 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저 나쁜 마법사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